맛이 어때? 깨물었어 이상 썼어 우리 혜설이는 5시 40분에 일어나서 똥도 싸고 쭈쭈도 먹고 다 했는데 아빠는 너무 느려 아빠 계란맹이야 아빠 계란맹 플라스틱 떨지마라 안전벨트 먹지 말고 장난감을 드셔요 맞습니다 혜설 이거 먹어 이거 혜설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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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여기 나비도 있잖아 나비 먹어 나비 파란색 이렇게 이날까 귀엽게 다미에 없어 혜설 혜설아 이거 빨간 안 돼 왜 호 호 호 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식었어 또 예 또 쉬운 걸 안 먹더라고 누구지 누가 오래 저리 보고 갈타로 땄는가 너 왜 할아버지 보고 울어 왜 할아버지 보고도 네 왜 그런겨 이제 남자들 보면 울기로 마음먹었어 우리 아 가 씨 예민해 가지고 까탈스러워 가지고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식어도 안 되고 나이 배고파. 아이고 졸려. 할아버지 보고 울지 말고. 냠냠냠냠. 꿀꺽. 꿀꺽. 냠냠냠냠냠냠냠냠. 꿀꺽. 냠냠냠냠냠냠냠냠. 꿀꺽. 냠냠냠냠냠냠냠. 꿀꺽. 예림 언니가 너 까대. 너 못생겼대. 해설아. 해설아. 아빠다. 혼자 잘 노네. 어떻게 해? 아빠 뽀뽀해줄게. 아빠 뽀뽀해줄게. 좋지? 좋지? 어때? 맛집됐는데? 아빠 안해봐. encompasses. 일단 가디 reluctant chin. 엄마 씻었당. 엄마야 씻었당. 알았어. 이 기저귀 어디서 샀다고? 포클러스 LG꺼야? 마미포크 엄마가 맘마주신대? 맘마 먹자 오늘 뭐 먹는거야? 오이 감자 아니 소고기 오이중 따뜻해? 씹어 냠냠냠냠냠냠냠 꿀꺽 꿀꺽 잘 먹네 아 냠냠냠냠냠냠 아이고 이뻐 이거 해솀이 침대에 있었어 강성태 의사 가문 강성태가 옥해솔의 침대를 샅샅이 찾아보았는데 두 번이나 찾아보았는데 온도계를 찾지 못하여 옥상부님께 뒤집어 씌음정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아다 주셨으면 내가 좀 억울하긴 한데 해설아 엄마 용서해줄까? 관심없고 밥이나 달래 관심없어? 응 관심없고 밥이나 달래 왜 이렇게 잘 먹어 그거 해설아 그거는 먹지마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한달씩 느린거 같아 뒤집기도 한달 느리게 했잖아 응 다른애들보다 뒤집기도 한달 느리게 했거든 응 근데 중요한게 뭔지 알아? 몸무게는 6개월 빨라 6개월이 빨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애기 좀 이상한거 같잖아 몸띵이만 크고 좀 무질한거 같잖아 너 중기 이유식도 한달 밤늦게 시작해야겠다 그래 재밌어? 우리 애기 물놀이 좋아하겠다 응 너무 쓰이지만 하는거야 엄마 아빠도 물놀이 좋아하잖아 응 아이고 미안해 아빠 좀 똑같아 성 넘지마라 우리 짝꿍이는 애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애기는 안하기에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 응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원래 소고기 양배추주고 잘 먹었거든 그래서 소고기 입자가 조금 커 지금 약간 감달게 보이지? 잘 먹는지 한번 보려고 잘 먹는 거에 소고기가 한번 넣어봤어 매일 만들어?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너 필요한 번씩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나? 아빠만 보면 울음이 나오거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왜 쿵뎅이 들어? 응? 쿵뎅이 들었어 쿵뎅이 들면 아빠에게 향하는 나이 목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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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잘 먹네 아예 무서웠어 아까? 아까 발음 불어서 무서웠어? 배고플 텐데 우리 애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까끌 까끌 까꿍 까꿍 꺼 까꿍 그게 재밌어? 까꿍 까꿍 혜솔아 엄마 보행기 사러 간대 엄마 어디있지? 혜솔아 엄마 안찾어? 응 배고팠어? 음식 줄게 잘 봐 혜솔아 엄마 빨리 오라고 했어 좀만 기다려줘 나 또 아빠랑 살기 싫어? 나 또 아빠랑 살기 싫어? 나 엄마랑 살아 미안 배고플텐데 물 물 물인줄 알고 먹었어? 거의 물 됐어 물 물 알아듣나? 몰라 알아듣겠어? 근데 물이라고 하자마자 입을 벌리는데 소고기 물 소고기 물 물 졸려 엄청 졸려 지금 오늘 또 안잤지? 너 머리 감아야되는거 알아? 알아 머리에서 강아지 냄새 나는거 알아? 우리 똥강아우지 그거 배지 이거 뭐야? 왜 가려? 아이 창피해 우리 혜솔이 여자라구요 오케설 만화 봐서 좋아? 연어 언니 덕분에 만화를 좀 봤어? 코로나 때문에 좀 비교해야 되는데 안 돼 너 만화 두 돌까진 보지 말랬어 근데 만화 너무 집중하는데? 아우 재밌어 맙소사 맙소사 너무 재밌어 내가 들어준 거다 응 언니야 빗길이 안 보인대 내가 들어준 거다 언니다 소라 옵니다 언니 왜 멈췄네 얘가 그러잖아 멈췄네 왜 멈췄네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애소라? 응 응 보고 싶었지? 해설이 엄마가 밥 주신대 응 응 맞아 밥 주신대 밥 응 맞아 밥 주신대 맞아 밥 주신대 밥을 먹을 거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기 피아노 차봐요 맞아 그거 손으로 누르는 거야 눌러봐요 아기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싶어? 그렇게? 그래 마음대로 해봐 왜 또 갔죠 루미 안아줘? 왜 갑자기 아기가 됐어 왜 다시 아기가 됐어 그렇게 먹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너 이렇게 엄마 의자 왜 샀어? 해설아 이 의자 왜 샀어 이거 왜 안아달라고 떼쓰는거지? 왜 안아달라고 그래 그래 야 너 아기야? 냠냠냠냠냠 야 너 어린이 아니라 아기였어? 아빠 그거 뽀뽀해줄까? 알겠어 이리와봐 나와봐 싫대 나 쳐다보는데 살려달래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좋대잖아 돌쌍미 백일쌍 차림 야 뭐해놔 똑디 앉으셔야지 백일쌍 차림 30만원 안앉을거야? 밥 다리 좀 펴봐 필요없는데 해설이 동잔치 하고싶어요? 하고싶대 해설이 헤어메이커 네 닭고기 육수가 맛있거든 닭고기 육수가 맛있거든 닭고기 삶은 물에 양파를 넣어서 같이 삶았어 시금치 닭고기 양파죽 근데 양파는 국물요? 응 국물요 소고기, 브로콜리, 당근 쪽 해설이 좋아하는거? 브로콜리랑 당근 다 절그릇바 재료 그대로 하면 되지 네가, 그래야, 그래야 정답을 보며 저한테는 같이 트레이브 그래서 그는 그는 마켓 집도 모르고 넘어가는 줍쥐를 줬네 까끔 기억이 안나네 기억도 안나서 줍쥐를 줬네 우리 애기 새벽에 엄마가 그냥 줍쥐를 물리고 재워버렸네 나 자고 싶어서 얼굴에 그 묻은 거 뭐야? 엄마 찌찌야? 얼굴이 찌찌 묻었어? 응 얘 이 쥐를 보자마자 잡아뜯고 있어 이케아 가면 그거 새걸로 사주잖아 불쌍하여 우리 애기 쥐 좋아요 그래 새걸로 사줄게 엄마 오버하지마 해설이 브이로그야 응 꼬맹이 엄마도 찍어줄까 말까 그래 해설이 엄마랑 같이 밥먹어볼까? 엄마가 줄게 뜨거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음 냠냠냠냠 냠냠냠 된장 먹어봐봐 된장 해설이도 잘 먹네 맛있지 해설이 잘 먹네 엄마가 어저께 밤 새벽 1시까지 했는데 아이고 야 한 의미가 있네 우리 애기가 잘 먹으니까 너무 이쁜데 음 냠냠냠냠냠 지마트 왔어요 해설이 우리 집에 가서 애기 이웃이 먹어야 돼 빨리 사와서 먹어야 돼 우리 친구 오사 가자 해설아 친구 맞잖아 맞아 같은 소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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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왜 또 의애기야 뭐 왜 또 의애기야 뭐 근데 의애구애해도 계속 먹이래 언제까지 안 먹였어 어때 응 야 하서랑 뭐라고 아빠 있잖아 방금 하서랑 할말이 많아 응 야 야 야 야 하서랑 그게 중력이야 너가 놓친거야 야 야 야 야 씹어 씹는거야 이제 하서랑 웃더라도 씹어야지 씹고 있지 물 물 물 잘먹어 우리 애기 야 야 이거 니가 좋아하는거야 소고기 담근 블럭크림 니가 니 최애 야 야 응 밥먹다 응 힘줘 어 힘줘 먹을 것 먹고 응가하면서 먹어 응 아빠 닮아서 뭔소리 하는거야 배정부이지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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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는거야 아이고 빨개졌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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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꾸 으응 으응 제발 으응 옷에도 묻혀서 먹구요 결국에는 다 먹는구나 흘린게 아니구나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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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주면 입 벌리죠 그렇지 응 천재물 아까 분명히 오른쪽 머리가 묶여있었던거 같은데 그거 믿거 아니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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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멀리있으면 포기하더라 잡고싶어서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려요 모 히칸 모 히칸 모 히칸으로 해드려요 예 예 응 어때요 그거 인형있지 않아 투롤 잔디인형인가 어 잔디인형이네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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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주세요 다음에 들어와요 우리 애기 머리냄새난대요 아 그래요 외할머니가요 머리냄새 나긴 하더라 얀씹 그리고 롤디인형이네요 롤디인형이 무한한 추가 잘 안아주세요 이제 수고하다가 팔 하나 퍽! 그렇게 하면 아퍼 똥을 좀 힘들어서 더 많이 싸네 너 똥 아까 보니까 땅콩만큼 싸던데? 이 귀여워! 방방방방 잼잼잼잼 선생님 잼잼이 할 수 있다며요! 잼잼이 잘했다! 까꿍아! 까꿍! 까꿍아!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이쁘네 소고기 당근 프로콜리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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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냠냠냠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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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너 자지 지금 혓바닥을 봤었어 왜 열심히 안먹어 열심히 먹어 초고면서 자는데 물도 열심히 먹어 초고면서 자는데 물도 열심히 먹어 치친은 까지 말자 응 예 응 치친 까지 말자 아직도 치친 먹냐구요 애가 놀라네 치친을 먹어야지 치친을 먹어야지 해설이 졸려 매트 보러 오셨어요? 매트 보러 오셨어요? 좋은거에요 메모리폼이거든요 한번 누워보시고 결정하세요 음 그렇게 그쵸 그렇게 느껴보세요 사실거에요? 손님 너무 계시면 안돼요 이거 다른 손님도 보셔야되는데 충분히 보신거 같은데 안사실거에요? 아 더 누워볼거에요? 닭고기 시금치 시금치 쭉 쭉 육수는 닭고기와 양파 닭고기와 양파 말린 양파 놔줄래? 흔슬아? 흔슬아 놔줄 수 없어 고마워 왜 초점이 자기 손에 맞는거 같지? 해설아 오늘 친구 만나니까 어땠어? 즐거웠어? 해설아 아빠가 너무 느껴졌어? 먹자마자 넣어줄게 오 저거 흘러내리는 준비 됐대 야 너 이런거 있는데 왜 웃어 아빠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까꿍 까꿍 오잉 에잇 아이고 깜짝아 깜짝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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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워서 4시에 일어났고 나 더워서 4시에 일어났고 넌 거울 피웠지 그래 그래 으응 갖고 가봐 해설아 잡아봐 으응 으응 보기만해도 웃네 가져가 아 오늘 4시에 일어났고 으응 그거 이름 지어줄까? 블루베리 색깔이니까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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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베리 베리 테디베리 블루베리 이거 비싼거야 예림하니까 우리 해설이 선물이라고 사줬어 거기에 H도 적혀있어 해설이의 H 으응 베리 어저께 얼마나 향이 먹고싶던지 으응 안녕 난 베리야 샤워하고 나왔어 이제 냠냠냠냠냠 해도 돼 베리 냠냠냠냠냠 해도 돼 예림언니가 사줬어 여기 H있지 H 베리 적혀있네 해설 H onde 뱃냠냠냠 애니 됐어 음 은 어떻게 맛있어? 냠냠 냠냠냠냠 씹어요 냠냠냠 오물로 오물 음 오물로 오물 그렇게 조금씩 먹을 거야 좀 아 많이씩 먹어 졸립지 아프아프 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마스 전반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이렇게 뭔데 응 동반에 핥다고 파티 소라 신라 스테이 반갑잖아 형 이렇게 꼬맹이 너 파티 알아보러 왔어 하게되면 3시가 낫지않아? 11시 반 너무 무르잖아 밖의 온도 37도야 아까 39도였는데 우리 각자 말하는거 맞지? 왜 공을 꽉 잡고있어? 안전벨트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항상 컨디션 좋아? 저녁에만 안좋아? 대구는 막창이 정류점에 봐라 꼬맹아 꼬맹이 꼬랑매 나? 꼬맹이가 꼬랑매가 나고 왜 샤워하니? 샤워는 누가 시켰지? 아빠가 시켜주지? 샤워 가자 너도 나와 가자 야 그 나무가 애한테 씹히지? 씹히는 맛 아 벌써 씹었어 씹었어? 내가 씹었어 혜슬아 엄마 손목 나가겠다 너가 고쳐줄거야? 응 너가 고쳐줄거야? 너 발 꼬리도 악수 미쳤어 왜그런지 알고 싶겠어 혜슬이 또 먹고싶어? 너 먹을래? 혜슬이 밥 줘? 우리 먹을때 주면 먹을거 같지 않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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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혜슬아 아니 혜슬아 혜슬아 너 웃었잖아 아니 아니잖아 너 아까 웃었어 기억해? 물 물 물 진정하세요 사모님 물 물 드시고 진정하세요 이게 그 니라가 물사벨인가? 드라마 찍지 마라 떼쓰기 안돼 우리집에서는 안돼 물 물 그만 물 혜슬아 네가 먹어 입만 가져갈거야? 네가 좀 죽으면 안되는거지 누굴 날만 겨울이지? 평평 아빠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 옥상은 감평평 응 그래 네가 잡아먹어 어 아 그건 아닌거 같아 혜슬아 아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혜슬아 혜슬이 어딨어? 옥혜설 여깄어 아까 어딨었어 어딨지? 혜슬이 어딨지? 여기있다 혜슬이 어딨어요 혜슬아 혜슬아 혜슬이 어딨어? 엄마 혜슬이 안보여 여깄어 여깄어 아 거기있네 아 나올랑말랑 아 나올랑말랑 나오면 보여 공기 그래서 훔쳤는데 베리가 제일 좋아? 잘 됐구나 발가락 발꼬야 응 응 응 발꼬락 발꼬락 먹을거야? 좀 유연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애기 발꼬락을 쉽게 못봐야지 응? 응 응 응 어? 현살아 어? 아 응 아 아 box 다 비벼 그렇게 뭐 없고 밥을 먹으면 돼 응 아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그러고 딱 기어가면 되겠구만. 안기어가네. 다리도 움직여. 다리도 그렇지. 딱 허리를 굽히고 기어가는 거야. 아우, 게을라. 가구리. ㅎㅎㅎ 가구. 가구. 가구리. 가구. 깍끍 다시 해설이 어디있지 여기있네 해설이 어디있지 아이구 신나 더 자지 왜 일어났어 응 더 자 안될거야? 깍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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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데 끝 우리 애기 옷 갈아입자 먹어 먹어 바나나 안빨고 저걸 빨아 신기하시네 사실아 그거 빨려고 준거 아니야 물은 물은 다 갈아입자 잘 먹네 좀 식은거 같은데 올려줘 아빠 닮아서 식으면 안먹거든 냠냠 줄 때 이렇게 한번씩 저어줘 이거 응 따뜻해 냠냠 너 그렇게 먹을줄 알아? 근데 이거 엄마가 입됐어 지지야 그래 혜설이 자도 줘볼까? 그래 혜설아 자자 아니 지가 먹어 입에 넣어줌 맛이 어때? 깨물었어 깨물었어 이삭 썼어 안되지 보여줄까? 수강 먹어요 혜설이? 어때? 토하려고 했어? 응 난 지침했어 우엑했어 우엑 고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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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이 꿈을 펼치라 왜 하품하면서 안자지? 저게 놀다 자네 엄마가 자기전에 네이버 보는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바뀌는건가? 응 근데 왜 구석이 저렇게 빼곧대로 굴렀어 잘? 응 근데 손을 꽁지랏 꽁지랏 지금도? 응 넷 근데 그는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